제 너무 착한 친구 유리가 힘든 몸을 이끌고 버거 앤 랍스타를 먹어준다고 헐 이런 거 사가야 되는 거 아님? 이런 거? 아님 아니 버거 앤 랍스터 먹는다면서 차이나타운으로 날 데려 차이나타운으로 버거 앤 랍스터가 제일 크게 있다고 아 진짜? 응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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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래 이렇게 PTSD 금우도 팔 왁 랍스터 먹방 유리스 이거 찍어서 맛있지? 세린이는 오이를 싫어해요 그냥 와구와구 먹어 맛있다 이곳은 차이나타운입니다 얘는 유리고요 근데 있잖아 너 마음대로 길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버블티 항상 밥을 먹고 후식도 당겨야 합니다 나는 차타임 밀크티 언니 엑스트라 슈가로 해줘 아니 나는 노 슈가 나 어제랑 똑같은데 노 슈가 허니쥬 여기 타로 맛있냐? 아니 별로 맛없어? 난 이거 먹을 거야 나는 이거 브라운드 라이스 안 궁금해 내가 먹을 것만 궁금해 같은 색깔 안 달라 난 줄래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빅뱅이 공사중인데 그래도 시계는 안가려놨다. 시계만의 자비는 남겨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